할 말이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할 말이 있습니까? 당신은? 있겠지. 이거 그냥 장난이다. 안녕하십니까? 어서온입니다. 반갑습니다. 2초밖에 안 됐어. 감사합니다. 이렇게까지 해야 돼. 이거 어때? 네. 좋은 아이디 한 게. 좋아 좋아. 물에서부터 한 명이 카메라 들고 합주실까지 찍으면서 가는데 거기 다 물이 가거든요. 다 한 명씩 서 있어. 편말 들고. 그래서 편말에 있는 거 편말에 있는 게 그냥 원테이크로 편말에 있는 거 찍으면 나 찍힐 때 얘기하고 쭉 가서 마지막 저 합주실 방 가서 마지막 너가 셀카로 한 번 딱 찍고 그냥 끝나면 돼. 그럼 20초 다 하고 가. 사실 나는 이런 거 하기 싫어. 가길래. 왜? 안성규 씨. 예. 가겠다고 원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. 너무 짜증나. 정재욱 씨. 그럼요. 당연히 말해. 아니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김기민 씨. 마지막에 의견을 말하십시오. 오늘 뭘요? 의견을 말하세요. 제 의견. 묵살화 시키지 마십시오. 담임 씨 뭐예요? 제 이름은 김기민입니다. 너 어디 갈 거야? 중립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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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